의상이었고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 선수들이 입을 뻔한 그런 굉장히 짧고 등도 훅 와있고 그런거였던데 정말 임수혁씨가 안어울리는 느낌이었지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조금 불편했었어요 근데 또 나름 열심히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되고 그 장면을 위해서 사실은 연습을 계속 했었거든요 영화 촬영하는 중간중간에도 저희 영화 촬영 전 스텝이 촬영 날짜가 없는 날에도 저는 연습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촬영을 한 두달 좀 넘게 했는데 단 하루도 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건 뒤로 갈수록 더 이렇게 뭐랄까 통통하고 아름다운 귀여운 사랑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뒤로 갈수록 제가 좀 많이 말랐어요 아 그러니까 좀 화면에서 좀 말랐던 그 장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제가 너무 말라가지고 더 예쁘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